자 오늘도 몰래 빨리 먼저 시작을 해버립시다. 자 대항의 시대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할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별건 아니구요. 네 이번에 투박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은 투박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투박 리뷰도 하구요. 오늘 영상은 투박 리뷰 영상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투박 이름은 어텀 브리즈? 무슨 뜻이지? 자 이번 투박은 이제 가을 미풍이에요. 가을 미풍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2500원짜리 투박으로 나왔구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투박이 매우 밉습니다. 그리고 전 이 투박이 좀 싫어요. 별로 땡기지 않는 투박이에요. 하고 싶지도 않구요. 지르고 싶지도 않구요. 별로 그렇게 원하는 투박은 아니에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아마 이번 투박 아 별론데? 라고 생각할 투박입니다. 네. 아 그래서 안좋은 투박인가요? 아니 완전 좋은 투박이에요. 아니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완전 좋은 투박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악평을 쏟아붓나요? 아 진짜 좋아요. 투박. 이번 구석 미쳤어요. 이번 구석 진짜 미쳤어요. 근데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예. 자 일단 한번 쫙 읊어볼게요. 자 우선은 이번 투박의 이제 메인 선박으로 나왔죠. 그레이트 리퍼블릭. 네. 굉장히 좋은 선박이죠. 예. 지금도 판매가격이 대략 한 200억, 300억대 되는 어 굉장히 좋은 선박이라고 할 수 있구요. 그레이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창고 용량이 1400대 후반까지 가는 아 1500대인가요? 대공화국? 어. 게다가 그레이트 리퍼블릭에게는 이제 아름다운 꽃빛 미래가 하나 있죠. 네. 새로 스킬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그 스킬이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평이 있는 그런 선박입니다. 어. 아마도 이제 항해할 때 최대 항속을 늘려주는 스킬이 될 것이다. 라는게 지배적인 평가구요. 아 그레이트 리퍼블릭이 1000억이 넘는다고? 아 잠깐만. 가격 내려간게 뭐였더라? 뭐..뭐가 가격 300억까지 내려갔지? 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소식을 전할 뻔했네요. 어 내려간거 트랜시시였죠? 어 어 죄송합니다. 예. 트랜시시 300억이 200억, 300억까지 내려갔고 그레이트 리퍼블릭은 1000억이죠? 1000억. 예. 아 잘못 얘기했네요. 네. 어쨌든 그레이트 리퍼블릭. 네. 완전 좋은 선박입니다. 네. 이거 뽑으시면 1000억입니다. 1000억. 예. 그 다음에 이제 강벤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뽑으면은 꽝입니다. 꽝. 예. 뇌졸루션. 마찬가지입니다. 뽑으시면 꽝이에요. 예.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월광 플라잉 클라우드. 얘는 그나마 좀 나은게 그나마 나은게 창고 용량이 좀 높은 편에다가 그.. 특수 주문 도료 목재 하얀달. 네. 월광 재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 이 친구는 뽑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마 요번에 좀 대량으로 풀리면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조금 약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좋은 상품은 그레이트 리퍼블릭. 1000억짜리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박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고인물들은 이벤트박을 싫어한다는 이유가 뭐냐. 나왔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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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나오는거 늘 나오는거 나왔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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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탕이에요. 그래서 고인물에게는 굳이.. 그냥.. 돈쓰는거 아니면 굳이.. 굳이.. 딱히 뽑을.. 가치를 못느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고인물 중에서도 그리퍼 뽑고 싶으신 분들은 지를거에요 아마. 자 일단은 선체특수도료 파랑색. 비쌉니다. 네 일단 비싸요. 얘도.. 안풀릴때 막 200억 250억 300억도 하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선체특수효과도료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현재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물건이 없어서 비싼건데 요번에 요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아마 가격이 거의 반토막날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무조건 80억에서 100억 이상은 할겁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 흑사병 세트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장비로서의 가치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신발 좀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좋다 3회, 회피 3회, 방어 3이긴 한데 1위 전심도 있고 하긴 한데 그냥 공방 깡공방이 높아서 그냥 유비가 쓰기 좋은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머리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 3랭에 웹가우술 3랭에 통솔 3랭. 네. 어.. 일반적으로는 쓸모가 없구요. 어.. 약간 서포트 세팅 맞출 때? 그때는 좀 쓸만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 의사, 신발. 얘는 그래도 이제 노젓기 2세트 2에다가 이제 항해기술 2, 병기기술 2가 붙어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스킬 지속시간 연장도 랭작할 때 많이 쓰는 옵션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요게 세트가 아마 세트가격은 좀 나갈거에요. 네. 그냥 하나하나하나 보시면 가격이 얼마 안나갈건데 세트로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가격이 나갈겁니다. 네. 그니까 뭐.. 크.. 이득받다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좀 들손해받다? 그 정도의 수준? 어.. 자, 무특단, 방특단 나왔습니다. 네. 얘네는 뭐.. 말에 뭐합니까? 네. 무특단, 개당 9억이죠? 네. 4개면 얼마입니까? 사고 32. 32억이구요. 방특단, 얼마입니까? 네. 요게 개당 12억짜리에요? 네. 요것만해도 48억. 네. 그래서 요거 두개를 합치면 얼마? 거진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뽑으면 이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구장치, 장치해체 도구 또 나왔는데 요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게 상자 먹기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나마 요즘에 좀 상자를 빠르게 파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약간 개발이 되면서 그나마 좀 쓰게 되긴 하는데 뭐.. 얘가 혼자 따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요. 무특단, 방특단이랑 같이 나온거니까 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합치면은 거진 100억 가까이 나올거에요. 네. 100억 가까이. 자, 그럼 예지의 파편. 자, 예지의 파편 같은 경우에는 500이죠? 500. 네. 소피아 100당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요게 얼마정도 하느냐 한다면은 500이니까 1억 5천. 3억. 6억에 7억 5천. 5개가 나온다. 이건 계산기를 좀 동원을 해야겠는데. 자, 7.5 곱하기 5죠. 네. 37.5네요. 예. 37.5고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을 해야되거든요. 자, 3억. 3억. 3억 10. 그러면은 한 50억돈되겠네요. 50억돈. 예. 50억쯤 될거구요. 아프로디테 전신거울. 원래는 120억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트박으로 풀릴 때는 가격이 80억까지 내려가요. 예. 80억까지 내려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존버타시면은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도 하구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갔다 파셔도 상관없고 좀 존버하셨다가 파셔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 이번에 확률이 높아서 많이 떨어질 예정이야?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예. 꾸세씨 8? 어..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예. 자, 선박 장인의 비전소재 설계도 16억짜리죠? 아, 아니다. 지금 13억. 13억. 어. 13억, 15억. 요정도의 거래가 되는 물건이구요. 그 다음에 요게 5개가 나옵니다. 이거 20억입니다. 20억. 그니까 요거 합치면은 33억에서 35억 정도 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간 세트인데 자, 모험이 대략 한 5억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5억. 3억. 4억. 4억이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어.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은 12억 정도 되는데 요것도 곱하기 5를 하면은 60억 정도가 되니까 요것도 나쁘지 않은 수치다. 그 다음에 바다 번개 불꽃. 자, 얘네는 뭐 늘 나오는 친구들이죠. 근데 얘네가 다 합쳐가지고 10개씩 나오기 때문에 30억이에요. 30억. 그러니까 2500원짜리 터박에서는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억. 어. 그 다음에 이제 스킬로트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약간 좀 낫죠. 네. 이 공창 세트 자체가 한 13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스킬로트가 개당 4억 정도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합쳐서 16억 정도. 그 다음에 선금 세트는 14억 정도. 네. 13억. 14억 정도 하기 때문에. 네. 아. 공창이 8억으로 내려갔어? 선금은 10억이야? 와. 미쳤다. 너무 많이 풀려서 그런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풀릴 일이 있었구나. 야. 그럼 더 내려갔구나. 어. 야. 그러면은 좀 좀 많이 손해인데. 음. 그러면 스킬로트 한 3억 하나? 자. 네. 꽝 포지션입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강증 50장에 긴조 30장. 네. 마찬가지로 꽝 포지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투박이 전체적으로 좋으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투박은 혜자트박이에요. 완전 좋은 투박입니다. 어. 뭐 이거에 반박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투박을 혜자트박이라고 하는 이유는 캐시백이 굉장히 강해요. 얘도 캐시백. 얘도 캐시백. 얘도 캐시백. 그 다음에 얘도 캐시백. 얘도 캐시백. 얘도 캐시백. 얘도 캐시백. 얘도 캐시백. 얘도 캐시백. 거의 웬만하면 손해보진 않는 투박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값하는 투박.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돈값은 하는 투박. 근데. 고인물이 뽑기에는 다 중복. 고인물이 뽑기에는 딱히 땡기지 않는 투박.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런 이따위 구성으로 아니 이따위가 아니죠. 이 정도의 구성으로 4800원이었다? 욕했습니다. 네. 아마 난리가 났을거에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텐데. 근데. 이 정도의 구성으로 2500원짜리 투박. 완전 혜자입니다. 예. 모든게 용서되는. 바로 그 금액. 2500원. 그래서. 이번 투박은. 본인이 뉴비라면. 오히려. 본인이 뉴비일수록 지르면 좋은 투박이에요. 먹을게 많거든요. 뉴비 입장에서는. 게다가 캐시백도 확실하고. 음. 그래서 이번 투박은. 뉴비일수록. 좋은 투박이고. 만약에 그 뉴비가. 뽑다가. 우연치 않게. 그레이트 리퍼블릭을 뽑는다면. 대생 역전. 하하하. 하하하. 바로 그냥.. 한. 한.. 바로 한 13만원 정도 지르고. 게임 시작하는 뉴비랑 다를 바가 없다. 네. 이번 투박은. 고인물에게 있어서는. 닭갈비 투박이고요. 뉴비에게 있어서는. 혜자 투박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조조깡을 보시게 될겁니다. 어 한장님 조조깡이 뭔가요? 하아 닭갈비로다 하아 닭갈비로다 안녕하세요 백조조입니다 닭갈비를 먹으러 왔어요 자 한번 까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닭갈비입니다 자 한번 까볼까요? 오 소피 오 소피 좋아요 자 발디은행장 머리 한번 딱 쓰다듬어주고 머리기름 아 두피기름이라고 해야하나? 선금 콧기름 소피 자 배 한번 살짝 만져주고 이렇게 설계도 세트는 아까 얘기 드렸죠? 별로 안 좋다고 네 자 손 한번 사악 이렇게 만져주고 얼음 만져주고 자 좋은거 주세요 강증 자 턱살 꾸미기 세트 아 뭐 나쁘진 않아요 꾸미기 세트같은 경우에 여신의 전신거울이 전신거울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또 대항의 시대를 오래했죠 오래하다 보니까 어 뭐 꾸미기 세트 정도는 좋죠 네 교회에서 깠으면 그리퍼라고 딱 기다려라 지금 간다 자 교회에서 한번 까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기동 뒤에 선박 있거든요 자 여기 딱 자세 잡고 어? 림도 없네? 아 뭐가 했 뭔가 없다 했더니 림이 없었구나 아 림도 없네 자 무릎 꿇고 부관성장 마지막 이번 트박은 쓰레기 트박이에요 여러분들 지르지 마세요 이런 트박 하는거 아닙니다 네 이런 트박 해가지고 뭐합니까 차라리 함재기를 사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거 내가 왜 이런 트박에다가 2만 5천원을 질러가지고 고통을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트박 하지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함재기 사가지고 그 함재기 파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네 하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자 어쨌든 트박 총평 고인물에겐 닭갈비 유비에겐 솔직히 질러볼 만한 트박입니다 네 약간 좀 안정적인거보다 좀 도박수를 두더라도 좀 더 이제 그런 도박수 두는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르셔도 좋습니다 한도는 어 많이 질러봐야 10만정도까지만 지르세요 너무 많이 지르지 마시고 예 그렇게까지 먹을건 없습니다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아니구요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캐시백이 많거든요 음